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아침 새벽 기대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리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에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번 주 강단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또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라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 또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말씀 중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제목과 같습니다 선언적으로 우리는 보금 안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보금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그리고 보금 속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취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금은 재와 사단과 저주와 우리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보금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단에게는 민원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또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금이 모든 것이라면 보금이 모든 것이라면 또 전도는 이 보금을 설명하고 전도는 보금 속에 있는 이 축복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보금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설명할 수 있고 해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야 될 이유가 증인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충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집중과 코로나19입니다 집중과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주에 거쳐서 또 한 두 달 정도 우리가 사역을 정말 만나서 사역을 못하고 계속 기도와 전화로 카톡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보금사역을 지속적으로 또 보금사역을 중단 없이 이 보금사역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황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홀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또 우리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두 달 동안 우리가 아무 사역을 안 하고 또 전도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급함을 갖는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집중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세례안처럼 그 축복을 자세를 준비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의 역사를 낳게 돼 있고 1인의 말씀 운동, 교회화 운동이 더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어드릴 말씀 보면 집중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훈련받아야 될 부분이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보면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면서 5절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또 환경에 환경과 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무엇을 준비해내면 첩경을 평탄케 하고 이 첩경에 말하면 절벽을 말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절벽 절벽 위험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복음을 누릴 때 또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보이지 않는 그 절벽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열이고 선거 같은 그런 문제가 또 우리에게 있어서의 환경의 문제가 평탄케 되어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첩경과 같이 절벽과 같이 정말 돌과 같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또 내지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한번 만져버리면 평탄케 되어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60대 중반되신 분 작년이죠 이렇게 만나서 몇 분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주위에 사돈도 목사고 며느리도 신앙생활 잘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자꾸 했어요 아내도 권사고 그런데 거부했던 분이 내 종양을 진단받고 복음을 받고 제가 영전 메시지를 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해서 드리고 그거 가지고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신방도 몇 번 하면서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첩경과 같은 절벽이 상관할지라도 정말 기도한다면 평탄케 되어지는 축복을 또 본문에 보면 골짜기를 메워라 또 산들을 낮춰라 굽은 길을 곧게 하라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이 말은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과 또 이런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낮춰주고 교만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또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굽은 길이 곧게 되어지는 험한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상대가 들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주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설령 저희 우리에게도 예체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바쁘고 평상시에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평상시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달 동안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답답함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영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알 수 없는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2사 61장에 보면 반드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정말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이렇게 노임으로 갇힌 자에게 노임으로 자육이 되어주는 이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예비하기 이전에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에까지 치유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축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도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중학교 때는 정말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쇼펜하우의 인생이란 무엇이든가 그런 책도 읽기도 하고 고등부 때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진리가 뭔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초등학교 때는 죽음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민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민했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거든요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 원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불교에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명상이라는 책들도 보면 또 불교에서도 스님들 이렇게 내용들 중에 보면 딱 세 가지가 하도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하모금 14, 6절 말씀처럼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생명, 그 진리, 그 생명,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다는 것은 제약 중에 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첩경과 골짜기, 산들, 굽은 길, 험한 길들을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현장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평탄케 되어주는 축복들이라고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이래,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까지 생각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회개와 심판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심판할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알았지 전체적인 걸 몰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외쳤고 그리고 감옥까지 갔던 세례 요한에게 이 퀘션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던 이 세례 요한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말은 지금을 우리에게 바꾼다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데 우리에게도 알지 못하는 절망이라는 것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문제가 돌아닥칠 때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번 주 말씀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수없이 수십 년, 수년간 들었던 내용이고 외쳤던 얘기고 고백했던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내고 눈물이 나신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생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의 위기 있을 때 또 우리가 조금 아팠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다고 할지라도 제게 아픔이 왔을 때 제가 질병이 찾아왔을 때 만약에 제에게 사형성구가 떨어진다 할 때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때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때도 죽음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마태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누리라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안에 계신 것은 정말 100% 확신한다면 죽음도 사망도 질병도 어떤 문제도 사실 반석이라 음부의 곤색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 문제가 터지고 절망이 오고 죽음의 이기가 오고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사단이 밀깔아듯 우리를 가져 놓습니까 그때 오늘 세료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에게 하신 그리스도가 더 우리에게 확신 있게 소신 있게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삶저주로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이전에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투표가 있는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죽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은 완전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다른 말은 이 복음 외에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소중한 것이 없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 희망 있는 것이 없다 오직 복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축복을 주신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고 이 복음은 놓칠 수 없는 것이라고 자꾸 믿어지고 이것이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중심에 자리 잡힐 때까지 누리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오는 이런 문제의 체질들이 날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정말로 이 부활의 주인 승리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다시 말하면 절대 언약 속에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태봄 1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리스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떤 문제들이 치료될지 그래서 이 분열 시대에 그리고 이 정신 문제 시대에 그리고 영적인 문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주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번 주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이제 정말로 통해서 이것이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단임 목사님과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림으로 재와 사단과 저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첩경을 평당케 하며 골짜기를 메우며 산들을 낮추며 굽은 길을 굽게 하는 자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례 요한과 같이 믿음으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올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이런 자가 되지 않아도록 나로 인하여 실축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과 흑암 세력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거거신 만앙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며마 우리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혼의 성도들이 온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시고 1인 1교회 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